각 과마다 단어가 있는데 단어가 꼭 3종 세트로 있잖아 그게 뭔데? 하나는 영어 단어 옆에 못 써있는 거 뒤에 못 써있는 거 한글 뜻 있는 거 또 하나는 영어 단어 뒤에 영어 풀이가 있는 거 또 하나는 영어 풀이 속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한글 뜻 3가지 그쵸? 그래서 그중에서 디우는 못 끝냈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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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원이는 또 7시까지 가야 되냐? 네 응 니 집주 니가 시간 많이 필요해갖고 우리 수업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니가 일찍 가셔야 된다고요? 유감스럽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학습 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목표는 뭐 겠어요 이 학습 세트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1단계는 뭐 얘 뒤집으면서 한글 뜻 다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목표는 뭐 겠어 뜻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게 하는 거 두 번째 됐습니까 한글 뜻만 보고 영어로 말하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목표 됐습니까 거기까지 하면 이 녀석은 다 끝이 난 거고요 됐습니까 뜻 보고 한글 뜻 말할 맞추기 그 다음에 거꾸로 뜻만 보고 발음하고 쓸 수 있기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떤 식으로 학습할 건데 집에서 일단 영어보고 뜻 말하기는 간단하게 클래스 카드로 끝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 뜻 보고 영어로 말하고 쓰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옆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연습 공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떤 학습할 때 암기 학습할 때 전부 한글 뜻이 보이도록 바꾼 다음에 그 녀석을 영어로 말한 다음에 내가 쓰고 그 다음에 걔를 터치해서 뒤집어서 발음도 맞고 스펠링도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세트는 단어 영영인데 원래는 단어 영영과 단어 영영 풀이가 있는데 이때 만들 당시에 영영만 했어요 자 이 녀석의 목표는 뭐예요 이 녀석의 목표를 얘를 쳐다보고 뒤에 있는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그렇죠 이 녀석의 목표는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거야 이 녀석의 목표는 cut with sweeping structures as with an x or 마채테네요 마채테 알잖아 마채테 알지 마채테 알아 몰라 마채테 알아 몰라 모른다고 마채테 알아 몰라 알지 그치 마채테 k로 시작하는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는 뭐야 나이프죠 나이프 나이프가 뭔데 칼 그래서 여기 뒤에는 뭐가 있겠다 이게 있는 거죠 이게 목표야 예 목표는 알겠습니까 제발 어떻게 하지 마라 얘 쳐다보고 이거 하려고 용 쓰고 계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건 뭐가 있을까 일반적이지 않고 신나는 경험이래요 뭐가 있을까 모험이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목표야 못했으면 이거 하고 지나가시고 없어질 때까지 학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칠과 단어 먼저 명사들입니다 우리가 명사를 학습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하고 늘 해야 될 건 얘를 셀 수 있나 없나 따져보는 거고요 만약에 셀 수 있다면 복수형은 어떻게 하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뭐 그 외에 같은 말이나 반대말 같은 것도 생각하는 것은 부가적인 거죠 그래서 수의사는 animal doctor 셀 수 있죠 한 명 있으면 an animal doctor 복수형은 animal doctor z이고요 같은 말은 뭐가 있다 fact 가 있다 아 됐습니까 예 잠깐 예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어 달라네요 아 네 머리가 모자랍니다 예 오케이 배트는 사실은 줄임말입니다 예 알고 너무 어렵다 배토로 나리언인데 배토로 배토로 나리언 이런 말의 줄임말일 거야 mathematics의 줄임말이 math고 짐 내지음의 줄임말이 dream 이듯이 veterinarian that 자 그 다음에 소방관 소방대원은 fire fighter 그래서 a firefighter fire fighter z 가로만 셀 수 있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는 fire truck 또는 fire engine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fire truck fire engine 오케이 그 다음에 숲은 forest 됐습니까 셀 수 있죠 forest forest 됐습니까 비슷한 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아이고 와이드 우즈 됐습니까 우즈는 셀 수 없는 명사고요 비교 우드 우드는 나무 오케이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재라고 할 거야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우드고요 숲은 우즈고요 for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영웅은 hero 셀 수 있으니까 어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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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오 로 끝나는 경우에 앞에 자음 오면 이에스 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포테이토 포테이토즈 할 때 이에스였고 토마이토 토마이토즈 할 때 이에스였습니다 히로 히로 자 얘는 이제 옛날에는 파이어 파이터가 아니고 파이어맨이었어 파이어맨 원래는 파이어맨인데 더 이상은 파이어맨이라고 안 부르고 파이어 파이터라고 왜 바꾼 걸까 단어를 그쵸 성중립적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찰관 폴리스맨이었는데 요즘은 뭐라고 해요 폴리스 오피서라고 하죠 그것처럼 파이어 파이터 됐는데 근데 얘는 여성형 명사와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가 아직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자 영웅은 히로고요 여자 영웅은 히로인 됐습니까 히로 히로인 됐습니까 히로 히로인 이와 같이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가 남아있는 명사는 아직도 몇 가지 있습니다 배우 액터 액터 액트리스 액터 액트리스 히로 히로인 남성형 여성형 명사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개는 라이트닝 됐습니까 그러면 번개 치다도 있겠네 번개 치다가 뭘까 번개 치다 번개 치다 번개 치다 light 도 아는 단어죠 그쵸 light 는 뜻이 좀 다양한데 무는 뜻도 있고 빛이란 뜻도 있고 가벼운 이란 뜻도 있고 밝은 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불을 붙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불을 켜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은 police officer 아참 그리고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도 a lightning lightnings 로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공개 한번 치면 a lightning이겠죠 됐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a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s 할 수 있겠죠 셀 수 있는 명사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셀 수 없는 명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곁다리로 설명했던 uz 빼고는 셀 수 없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기자는 reporter 됐습니까 그러면 비교하고 뭐 쓸 것 같아요 리포트 리포트는 명사로서는 보고서 숙제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의 뜻은 보고하다 겠죠 그렇습니까 보고하다 리포트 보고하는 사람 리포터 방송에 나와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을 보고해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이 리포터죠 그렇습니까 12.9 참사 때 거기에 리포터들 많았겠죠 오케이 그 다음 화장실 restroom restroom restroom은 그냥 화장실이라기보다는 공공 화장실입니다 백화점 같은 곳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사람 없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비교해서 집에 있는 화장실은 bathroom이죠 restroom bathroom 됐습니까 오케이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bath해요 안해요 bath가 뭐였어 목욕이었죠 자꾸 욕조를 했나 bath tub이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보이네요 어쨌든 뭐 여기에 리포터 리포터스 계속 할 수 있고 restroom restroom에서 할 수 있고 좋습니까 오케이 이제부터는 얘들 셀 수 있으면 그냥 c라고 할 거야 좋습니까 카운터블의 뜻입니다 카운터블 셀 수 있는 셀 수 없으면 선생님이 uc uncountable이라고 할 거야 지금까지는 다 c였습니다 카운터블 자 그 다음에 안전은 뭐다 안전 safety 그 다음에 얘는 명사죠 그쵸 safety first 가 뭘까요 그렇죠 안전제일이란 뜻이겠죠 safety first 그렇습니까 얘는 명사고 형용사형은 safe 어떤 시구요 그러면 어찌시 형태는 뭘까요 safely의 뜻은 뭘까요 안전하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말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아참 그전에 어 safety safety 이렇게 할 수 없죠 됐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다 사랑 평화 아이디어 수상 명사죠 됐습니까 사랑 하나 사랑 둘 평화 하나 평화 둘 못하듯이 될 수 없는 명사입니다 uc 입니다 uc uncountable 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safety의 반대말은 뭐죠 danger죠 danger 뜻이 뭐길래 위험 그럼 safe의 반대말은 dangerous dangerous의 부사용은 dangerous를 얘기했죠 위험하게 dangerous 위험한 dangerous 안전한 safe safety danger safe dangerous it is dangerous it is not dangerous it is saf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하고 합쳤어요 스모크하고 점퍼 됐습니까 연기 나는 곳에 뛰어내리는 사람의 모양이죠 스모크 연기 이렇듯이죠 명사로서 담배 피우다 이렇듯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연기 나는 곳에 뛰어내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데 스모크 점프인데 연기 나는 곳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물바다 난데 뛰어드는 거야 불 난 데 뛰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다 삼림 소방대원이다 아래로 뛰어내리려 그러면 빌딩이겠어요 불 난 곳이 빌딩이겠어요 땅이겠어요 그래서 산에 화재 난 곳에 뛰어내려서 불 끄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스모크 점퍼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이거랑 비슷한 일 하시는 거 아니야 레인저 아냐 레인저 레인저 레인저네 레인저 멋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흙 토양 소엘 소엘이 흙 토양 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dirt 와 earth 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dirt 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먼지란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흙 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예 earth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무슨 뜻도 있는데 지구란 뜻도 있는데 흙 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예 자 이걸 쭉 봤더니 갑자기 더러운 이란 단어가 생각하죠 더러운 이 뭐였더라 dirty 자 명사에 y 붙여서 형용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 sun 화창한 sunny 처럼 rain rainy 이런 것처럼 cloud cloudy 처럼 구름 구름낀처럼 흙 dirt 흙 묻은 dirty 흙 묻으면 더럽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도구 수단은 툴이구요 어 툴 툴즈 당연히 가능하겠죠 I need a tool 난 도구가 필요해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뭐 해야 된다 숙제는 단어 2종 세트와 그 다음에 뭐 대화 파트 대화 파트는 학습 목표가 뭐예요 대화 파트는 뭐 한글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게 연습하는 거죠 통문장 학습이 목표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